전편 백악기 때보다 훨씬 스케일이 커서 너무 좋았고 아이를 위해서 왔던 아빠한테도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나온 동물 카봇들도 너무 다 멋있어서요 변신하는 곳이 굉장히 멋있었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동물 카봇 나오니까 애들이 너무 잘 보고 아이샤크 멋있었어요 첫 번째 엄마가 활약할 때 역시 엄마는 강하고는 생각 들었어요 노래 부를 때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같이 따라 불러서 되게 좋았어요 설날에 완전 강추드릴게요 트랜스포메이션 극장판 필러카봇 파이팅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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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